안녕하세요 아디노맘 장성숙 이에요 작년에 만든 스마트 미러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스마트 미러에 쓸 터치스크린을 하나 샀어요 15인치 가격은 직구를 했는데 제가 하진 않았고 최규남 대표님이 대신 해줬는데 이거 14만원 줬거든요 그리고 편백나무를 프레임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은 윤광을 좀 잡아 보려구요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선 연결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있고 또 파워 부분은 이 뒤쪽에 있고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또 나사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네요 아마 이게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부분 이런거를 연결하려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피커 위치도 이렇게 할건지 뭐 이렇게 할건지 마우스는 마이크는 어디다 다룰 것인지 그런거를 결정을 좀 해야 돼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해보고 싶습니다 5.5.5.5.5.5.5.5.5.5.5.5.5.5.5.5